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물량이 5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중공후 미분양 물량은 약 1만 8천 가구로 전달보다 7% 이상 증가했습니다. 주택 분양 시장이 가라앉은 가운데 조선업 등 지역기반 산업 쇠퇴 등으로 특히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경상도 지역의 중공후 미분양이 많이 늘었습니다. 전국의 전체 미분양은 5만 8천여 가구를 기록한 전달과 비교해 약 0.6% 증가한 5만 9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.